톱스타뉴스 김효진 기자, BJ 커맨더 지코, 본명 박광우가 2024년 7월 아프리카TV BJ 별풍선 순위 1위를 차지했다. 풍투데이에 따르면 커맨더 지코는 2024년 7월 아프리카TV BJ 별풍선 순위 1위에 올랐다. 2위는 K, 3위는 철구, 4위는 김인호, 5위는 박펀희가 이름을 올렸다. 7월 한 달 동안 총 6일 8시간의 방송을 진행한 커맨더 지코는 누적 시청자 114만 7073명을 기록하며 별풍선 4,220만 9532개를 얻었다.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수수료 포함 약 2,772만 3,600원에 해당하는 별풍선 27만 7,236개다. 별풍선 1개의 가격은 100원으로 커맨더 지코가 7월 한 달간 얻은 수익은 아프리카TV 별풍선 수수료를 포함해 약 42억 9,532만원이다. 파트너 BJ 수수료 20%를 제외하면 실제 수익은 34억 3,625만원으로 예상된다. 2위인 K는 별풍선 3,503만 8,197개 수수료 포함 약 35억 381만원, 3위인 철구는 별풍선 2,528만 5,429개 수수료 포함 약 25억 2,854만원을 얻었다. 4위인 김인호는 별풍선 2,463만 5,532개 수수료 포함 약 24억 6,355만원, 5위인 박펀희는 별풍선 1,501만 3,317개 수수료 포함 약 15억 133만원을 얻었다. 1980년생으로 만 43세인 커맨더 지코는 2014년 아프리카TV BJ 페스티벌 대표 BJ 50K인 부문, 2018년 아프리카TV BJ 대상 야외 토크 BJ 부문, 2021년 아프리카TV BJ 대상 토크 BJ 남자 부문을 수상했다. 이어 2022년 아프리카TV BJ 대상 보라 엔터테이너 남자 부문 본상, 2023년 아프리카TV BJ 대상 올해의 BJ 보이는 라디오 부문, 킹 오브 스타상, 특별상을 수상했다. 또한 커맨더 지코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9개월 연속 아프리카TV BJ 별풍선 수익 순위 1위를 차지했다. 커맨더 지코는 지난 6월 BJ 찡찡서은, 본명 조서은과 결혼식을 올렸다. 1999년생인 찡찡서은의 나이는 만 25세로 트로트 걸그룹 오로라 출신이다. 김효진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즈.co.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lt 저작권자 저작권 기호 톱스타뉴스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지트 2024년 8월 3일 12, 17. 송고 nbsp nbsp 승스프리포터의 탑스타노즈.co.kr 1, 2, 3, 4, 3, 4, 8, 3, 5, 6, 6, 5, 1, 2, 3, 2, 3, 3, 5, 3-3, 4, 5, 5, 6, 7, 6, 6, 8, 7, 7, 8, 10, 9, 11, 12, 12, 13, 12, 13, 13, 17, 18, 18, 19, 14, 13, 15, 14, 15, 19, 20, vaccin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